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15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대집행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오시는 주제입니다. 대집행, 특히 결합계고, 반복계고, 하자승계, 세 가지가 중요하죠. 특히나 대집행에서는요, 대집행에서는 여러 가지 증점 중에서 특히 대집행 요건 중 공법상 대체적 자괴무 불행 관련해서 토지 건물의 인도 명도 의무, 그리고 개별법의 대집행 준용 규정이 있을 때 이게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절차에서는 계고 파트에서 결합계고, 반복계고 결합계고의 협법성, 반복계고의 처분성, 이 논의가 중요합니다. 사안은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행강제금의 결합계고가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관련된 판례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후에 계고, 이행강제금 부가입니다. 여기는 이행기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행강제금 부가할 수 없다는 명시적 판례가 있죠. 그 판례를 정리해 주세요. 그 내용 이외에는 물론 예시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을 먼저 검토해 줘야 되겠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개별법을 검토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한 번 정도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대집행의 의욕권 딱 좋네요. 사안의 경우. 물론 교수님들 중에는 사안의 경우 소결을 쓸 때 이 번호를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교수도 있어요. 고독점 한 60점 이상, 70점 나온 제자 중에 붙이는 제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쓰지 말라는 교수님들이 있긴 한데 그럴 때는 심표를 찍어서 요건에 맞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요건별로 소목차를 다뤄서 썼네요. 이것도 좋습니다. 쟁점이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물어보는 쟁점이긴 한데 이행강제음표가 가능한지 이행강제음표가 대집행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쟁점이름은 눈에 띄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쟁점은 딱 이름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잘 썼습니다. 직접강제는 의의한계로 써줬네요. 오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반지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목차 구성입니다. 뭐 이행강제음 부가의 적법성 결합개고 가능성 판례를 이 판례가 참 알기 힘든 판례인데 나름대로 리걸마인드를 충분히 활용해 줬네요. 예시답안에 있는 판례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논리 구성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판례를 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입법고시에서는 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인지를 써줬는데 좀 더 이 부분은 더 구체화시켜도 좋습니다. 특히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꼭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 조문을 썼네요. 조문 활용 좋습니다. 그리고 성립 과정상 인공국물인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공용물인지 이런 것들도 꼭 적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법률 요건에 맞게 법률 요건에 맞게 포습을 해줍니다. 강화상 처리인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체류권 제한법류로서 이익형량까지 보통 처리가 나오면 쓰른 포맷이 있죠. 특히 이번에 행정기본법 내용까지 서술을 해줘야 되겠어요. 적법서 여기다 썼네요.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행정기본법을 꼭 써줘야 돼요. 철회사의 해당 여부 조문을 이렇게 활용해 주는 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아요. 고득점 답안지가 될 수 있겠네요. 청문절차 청문절차 설문에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고 계곡 결합계곡, 반복계곡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날짜 같은 거 사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니까 읽기는 편해요. 채점자에게 쓰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채점자를 배려하는 건데 써준 게 사실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까칠한 교수님들이 계시죠. 결합계곡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쓰지 않는 거는 압축에서 쓸 때예요. 만약에 문제점을 써주면 좋죠. 만약에 안 써줄 때는 검토해서 검토해서 왜 문제 되느냐 사실 문제점을 승량하는 대신 검토해서 왜 문제점이 되는지를 써주는 건데 논의의 실이 검토해서 지제학설 지제학설의 농거에 맞게 포석 입법론이 있으면 입법론 원래 이렇게 네 가지를 쓰는 거예요. 검토매 소개를 해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쟁점일 정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읽을 때 가장 편한 게 이 네 줄이랍니다. 이 네 줄이 사람이 읽기 가장 좋대요. 네 줄 정도 이렇게 써주는 게 아주 좋네요. 목차도 아주 눈에 띄게 잘 썼네요. 불행이 존재하는지 이런 목차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차가 판례를 읽다 보면 판례가 이런 식으로 쓰죠. 답안지는요. 판례처럼 쓰라고 얘기합니다. 판결문처럼. 이게 지금 판결문처럼 목차를 잡은 거예요. 일반논보다 실전에 맞게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판결문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취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답안지는 판결문처럼 써라. 이게 하나의 격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논목차보다 이런 목차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목차는 더 세분화된 하부 목차에다 써주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네요. 이행이 불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 좋겠죠. 검토를 자세히 할수록 좋습니다. 행정기본법 응급도 아주 좋고 준비가 잘 되어있네요. 대집행과의 관계를 뒤에다 써도 좋겠고 여기다 써도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 문제다 보니까 문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행강제금의 결합계고는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과거에 이행기를 부여하지 않은 이행강제금 무효라는 거 있죠. 그런 판례 같은 것들만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답안에 있는 그 판례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판례이긴 한데 이행강제금을 좀 어렵게 내면 수험생들이 접근을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제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 풀어보는데 이 의의가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는 이런 걸 이렇게 목차로 따서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눈에 확 띄게 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인공국물로서 이럴 때 심표를 딱 찍어주세요. 눈에 띄게. 공유재산법 5제 1항 2호 공공용재산을 써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거죠. 뭐냐면 사안의 해결도 중요한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죠. 선생님 제자가 박도원 제자들이 고득점을 하는 애들은 이런 거 이런 법률적 분석과 코섭을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논을 좀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법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포섭이 아직은 부족한 초시생이라면 그냥 일반 논 많이 쓰세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포섭에서 최대한 설문 내용과 참조 조문을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답안지를 쓰려고 평소에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답안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답안지들을 자꾸 흉내 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쓸 수는 없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뭐 거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강성천외인지,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썼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전문 해주면 좋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제한법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비례원칙까지 써주면 여기다 행기법 써줘도 좋습니다. 이익형량 위주로 써주면 되죠. 왜냐하면 이익형량 원칙이 비례원칙의 파생법리예요. 자 파생법리가 이익형량 원칙이다. 개구의 의미, 법적 성질 뭐 이럴 때 의의는 한 줄을 여기다 써줬네요. 의의, 요건 법적 성질도 같이 뭐 써주면 좋겠습니다. 준법률 행위, 행정 행위라는 거 통제 행위라는 거 개구의 적법성 결합계가 적법안지 판례 사실 이제 학판이 있어요. 뭐 학설을 생략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생략을 했으면 왜 학설 대립이 있는지 왜 있는지 이건 좀 써주면 좋겠네요.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상당한 이행기간이 중부구제가 되면 상대방이 불릭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는 지금까지 하명처분인 철거명령과 대집행기구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결합시키는 것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특히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행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짚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처럼 3조 3항 입법 취지를 들면서 급속을 요하면은 개구의 영청통제가 생략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상 급박성이 인정될 때는 이런 결합개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판례는 그런 급속한 실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결합개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검토해서 다만 일어난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 3조 3항 입법 취지상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만 이런 결합개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되겠죠. 즉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써주면 교수님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다들 잘 썼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4줄 정도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물론 뭐 쟁점에 정리해도 번호 붙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목차 아주 좋고요. 대지팬 가능성 줄처리로 위주로 써줬네요. 이렇게 줄처리 위주로 써줘도 좋습니다. 압축적으로 분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압축 서술했는데 뒤에 페이지가 막 공란으로 남아버리면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쓸 수 있을 때 쓰는 스타일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답안지를 좀 들여쓰기를 하세요. 이렇게 옆으로 좀 미세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가 좀 분명하게 그래야 읽을 때 좀 편해요. 교수 편의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문 검토 아주 좋고요. 직접 강제 의의랑 써주는 거 아주 굉장히 잘 썼네요. 산의 경우를 조금 더 강으로 좀 처리하세요. 한 3줄은 좀 써주면 좋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일반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접합성 시장명령의 결합계구 판례는 지금 대집행의 결합계구를 썼는데 뭐 이럴 때는 이거라도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시다만 있는 판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나무랄 데가 없네요. 다들 행정사용화가 목적의 사용인지 법리적 분석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된다. 사용인지면 사용 맞다. 그러면 그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좀 목적이 조금 세분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쟁점 이름을 쓰든지. 사용화가의 적합성 직권 철회 철회 사유 직권 철회인지를 좀 더 분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좀 더 논리적 분석을 전제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법리 조문 쓴 건 좋은데 행정기본법 그렇죠. 언급 꼭 해줘야 되겠고 이익형 요원칙 직권 철회인지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좋습니다. 결합개혁의 의의 요건 결합개혁의 적합성 뭐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쓰든지 아니면 검토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추가가 필요합니다. 좀 보니까 지금 답안지들이 이 부분이 좀 일률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써주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쓸 내용을 검토 및 소개를 해서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써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쟁점이 되는가 그게 쟁점의 실익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이 어딘가에는 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학생 및 판례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점이 참편을 일률적이어서 교수들이 잘 안 읽게 되니까 오히려 교수가 있는 검토 및 소개를 하다가 늦자는 거지 무조건 다 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주의해주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시험 문제였는데 잘 썼네요. 여러가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북둥이 촬영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